3층은 무인카페, 4층은 전망대 특이하게 생기는 하남 유니온타워입니다 유니온타워 올라가 봅니다 하남시 꽃새 나무 9시부터 9시까지 특판일은 월요일 명절 3층은 무인카페, 4층은 전망대 와 여기가 미사경정공원 와 다 보여 와 와 예봉산 팔당땜이네요 하남스타필드에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남한산성 쪽 남한산성 쪽 검단산까지 이제 3층으로 무단이 목 터내려가는데 무단 무단 똑같네 무인카페 와 또 있네요 3층에도 이렇게 삥불러서 있네요 네 그럼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하남 유니온타워였습니다 오 네 마지막은 네 마지막은 구 هذا